예 지금 보시는 신전은 바로 아부신벨 람세스윗의 대신전하고 소신전입니다. 오늘은 이 모습들을 동영상과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아부신벨은 사실 이집트에서 최고의 유물인가 유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 정도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피라미트보다 더 이렇게 좀 쳐주는 유적 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아부신벨은 꽤 멉니다. 어디서부터? 바로 아스완에서부터 한 280km 이렇게 먼 지역이구요. 거의 지금 현재 이집트하고 수단의 국경에 거의 지역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아부신벨을 가셔서 건너편에 보시면 수단이 보입니다. 바로 나세로호수 건너편에 그 정도로 수단이 가깝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새는 뭐 차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나 록서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부신벨까지 갈 수 있거나 또는 아스완에서 크루즈를 타고 또 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람세스윗에는 19대 왕조의 세 번째 파라오지죠. 그리고 92세까지 67년간 통치를 했던 그리고 뭐 그의 와이프인데 프리타리도 어머나 유명한 이집트의 3대 미녀였고 그래서 자식만 한 120명 정도를 졌을 때만 정말 태왕왕 그리고 정말 정녀왕이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리고 이집트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파라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로 카데시 전투 여기 안에는 카데시 전투 벽화가 있구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평화 조약을 내는 바로 이 뭡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히테이투 제국하고 10여 년간 전쟁을 벌였던 곳인데 결국 무승부가 되고 뭐 조약을 체결해서 카데시 조약이라는 비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록의 전투가 기록이 여기 남겨져 있는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게 또 사실 이 아부신벨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짧게 다 설명드리긴 힘든데 원래 아스완 하이템 건설되면서 여기 누베아 일대 전체가 다 물에 잠기면서 이 아부신벨도 잠기게 되죠. 잠기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결국 세계에서 다 힘을 모아서 1967년부터 한 6년간 이곳을 결국 지금으로부터 한 60m 밑에 쪽에 있었던 거로 210m 밑에 높이만 해도 그거를 60m 위로 올려서 지금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한 1,042개의 블록으로 잘라서 대신전과 소신전을 인공적으로 여기서 설립을 해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부신벨에 대한 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이 짧은 동영상하고 사진으로는 다 설명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지금 딱 보시기에도 정말 웅장한 모습의 정말 신전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겠고요. 그 당시 알만 누비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고 파라오들이 항상 누비아 때문에 여러가지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아부신벨 대신전 소신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부신벨 대신전하고 소신전의 느낌이 많이 틀리죠. 나중에 뭐 자세하게 제가 람세스 2세하고 아부신벨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때 또 여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역사적인 설명과 또 과학적인 설명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꼭 가보셔야 될 장소다 하면 당연히 피라미드도 얘기하겠지만 스핑크스 피라미드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손꼽히는 곳이 아부신벨 대신전 소신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 그리고 그의 와이프 네프리탈이 왕비의 신전 두 개 다 볼 수 있다. 아직 잘 남겨져 있고요. 채색도 좀 많이 남겨져 있는 모습들을 봐서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오셔서 오히려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의 아부신벨을 많이 와 보시는데 그때 오히려 이집트의 문화와 역사에 더 감명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